23년 7월 3번째 주 천안점에 입고된 명품가방목 23년 7월 17일 입고된 명품아이템 라이너 첫번째, 프라다 블랙사피아노 레더럭스 토트백 두번째, 구찌 지지마몬트 마틀라세 스몰 크로스백 세번째, 프라다 포코노 패브릭 버킷 토트백 네번째, 생로랑 모노그램 블랙레더 컴팩트 지퍼 어라운드 반지갑 다섯번째, 프라다 블랙사피아노 은장 레터링 반지갑 여섯번째, 구찌 지지마몬트 마틀라세 블랙 금장 카드지갑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판매가격과 상세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3년 7월 18일 입고된 명품아이템 라이너 첫번째, 디올 블랙 카로 미디움 숄더백 두번째, 디올 오블리크 미니 북 토트백 세번째, 디올 오블리크 링 숄더 스트랩 네번째, 오테가 베네타 폴드 미디움 메신저 크로스백 다섯번째, 펜디 미니 선샤인 쇼퍼 터드백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판매가격과 상세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3년 7월 19일 입고된 명품아이템 라이너 첫번째, 구찌 지지스프림 캔버스 백백 두번째, 구찌 지지스프림 캔버스 인터로키 미니 크로스백 세번째, 생로랑 모노그램 선셋 미디움 금장체인 숄더백 네번째, 생로랑 엠벨로프 은장 로고 카드 명함지갑 다섯번째, 프라다 삼각 로고 블랙 사피아노 머닝클립 반지갑 여섯번째, 발렌티노 금장 랍스터드 블랙레더 집업 장지갑 일곱번째, 페라가노 퍼플 사피아노 금장 바라장식 집업 장지갑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판매가격과 상세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3년 7월 20일에 입고된 명품 아이템 라인업 첫번째, 보테가 베네타 베이지 유광 카프스킨 인드레치아토 카세트 크로스백 두번째, 루이비통 모노그램 캔버스 아치 MM 숄더백 세번째, 루이비통 모노그램 캔버스 페이보릿 MM 크로스백 네번째, 프라다 그레이스 카프레더 듀엣 퍼킷 크로스백 다섯번째, 루이비통 모노그램 반둘리에 스트랩 여섯번째, 루이비통 모노그램 캔버스 지않느 장지갑 일곱번째, 보테가 베네타 네이비 인트레치아토 콘티넨탈 집업 장지갑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판매가격과 상세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